우리가 지금 K-방역이라고 해서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K-방역은 그 기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근대의학에 의한 그런 그와는 맥은 다르지만은 이미 우리 조상들은 방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염병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중국의 의학서를 수입을 합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이미 중국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법도 중국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가서 중국의 치료법을 받아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이것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지방에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치료법하고 약재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굶어죽거든요. 이게 전염병이 유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딱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존의 그러한 공급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도성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쌀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농사져서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지방에서 주변에 있는 농밭에서 먹거리를 가져가야 돼. 그 공급 루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제일 타격을 받는 것들이 빈민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굶어죽는 거거든요. 전염병으로 죽기 이전에 굶어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국가가 재단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혈미를 줍니다. 자, 구혈미를 아무나 막 주나요? 다 그게 서류를 보고 다 리스트를 해서 다 체크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굽니까? 계산박사, 수학을 하는 그러한 산박사를 그러니까 역병이 돌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산박사를 뽑습니다. 산박사계에 산박사를 뽑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구혈미를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산박사에 더 뽑아야 되는 겁니다. 병사무소 직원 이제 막 나오네요. 그리고 각종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신 가리지도 않아요. 산천에 있는 신령, 부처님, 하느님, 모든 신에게 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약사여래상이었습니다. 약사여래가 그래도 약합을 들고 있고 질병 치료를 해준다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사여래상을 거대한 청동으로 동대사에 있는 거대 불상처럼 그런 거를 신라에서 만듭니다. 신라가 먼저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걸 보고 따라한 거죠. 신라가 진짜 의아하게 메카가 돼야 되겠습니다. 채워야겠네요. 메디슨 붙다 갑시다, 이번에. 그러면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가면서 훨씬 더 발전하죠. 계속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1018년 장역으로 길거리에 시체가 막 쌓이니까 사실 시체에서부터 옮겨지는 거거든요. 개가 뜯어먹고 그야말로 들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구더기들 나오려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18년 이후에 예종 때 온역이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려와 조선의 의료 및 방역 시스템을 한번 알기 쉽게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도 의료보장제도가 있었어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국왕과 왕족, 그다음에 문관 5품 이상 그리고 무관 4품 이상 고려는 문무차별을 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관청마다, 관청, 관사마다 의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은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빈민 의료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의 온상이 빈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 가장 많이 희생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빈민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민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또 약을 제공하는 약국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고려시대에는 해민국,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해민서 거의 같은 그런 계통의 관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령의원이라는 그때그때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원령이라고 그 달마다 그 달에 달령을 받은 의원이라는 뜻으로 원령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의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전염병의 병원 역할을 했던 구제도감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치상하면 구제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행이 지나면 없어지는 병원이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만 저도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이 시기에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진유를 한다고 해서 구혈미를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제도였고요. 그런데 조선에 오면 이것이 상시화가 됩니다. 그만큼 더 좋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재난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국가 대응이 더 조리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전파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신라나 고려시대 때는 지방정부에 종이로 보내죠. 그런데 이것이 조선에 오면 조선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벽원방이라고 온역을 막는 벽자가 막을 벽자거든요. 온역을 막는 처방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역병의 최고의 대처법은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 교수님 오늘 코로나19로 다시 보는 전염병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지금 또 다른 미래사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저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온라인 문화와 AI 문화를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AI 문화가 발전을 하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가 마찬가지로 의학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 인간도 이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의과학이 발전해서 그야말로 질병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자만하던 시키가 잠시 있었습니다. 1980년 두창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그때 아주 굉장히 의학계가 흥분하고 전 세계가 흥분을 했었는데 곧바로 처음 보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정말 강력한 그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그 아주 변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전염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활한 바이러스네요. 네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 하듯이 인간이 의과학을 발전시키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발전을 하는 거죠. AI 기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다시 보게 된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